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금매물이 속속 소진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줄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상승으로 전환돼 주목을 끌었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파트 거래량, 서울 아파트 굉장히 부진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서 2월에 1845건. 네, 2천 건이 안 되죠. 이게 별로 안 늘어나는 겁니까? 의미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닷건에서 한 천 건 정도 거래되다가 그래도 2월에 거래량이 서울만 놓고 보면 한 천 건 정도 되다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6천 건 정도인데 우리가 2, 3년 전에 평균 거래량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3분의 1 수준이다. 이 부분이 좀 시출자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우리가 이제 거래 절벽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평균 거래량에 불과하다. 여전히 거래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가 이제 거래량은 가격에 좀 1, 2분기 선행하는 선행 지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고 하락폭이 좀 둔화하고. 그러니까요. 서울 잠실 같은 데는 오히려 약간 지금 상승전환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어제 뭐 한국부동산은 통계가 지금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나왔죠. 낙폭이 좀 줄은 거죠? 네. 낙폭이 줄었어요. 서울이 특히 줄었거든요. 서울이 여전히 하락세긴 한데 도폐도 나왔습니다만 마이너스 0.1, 전국적으로는 0.38, 0.34 수도권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서울의 변화가 좀 봄 2, 4, 7을 맞아서 먼저 왔다 볼 수 있고. 좀 전에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소위 말하면 아직 가격이 상승으로 반전하지는 않지만 낙폭이 둔화되고 회복되고 있다. 그런 걸 의미하고 다만 이걸 앞으로 이제 거래량만 보고 앞으로 직합이 오를 거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치가 좀 중요한데 거래량이 한 30% 이상 좀 더 증가해야 되고. 30% 정도? 30% 이상. 그리고 데이터 우리가 이제 통계라고 그러죠.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데 적어도 한 2분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올해 5월 내지 6월까지 거래의 증가 현상이 지속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 2달 정도의 거래 증가가 좀 나타났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뭐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3월은 이사철 선수기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아직은 이게 뭐 일시적 반등이냐 지속적인 소위 말하면 추세 상승이냐를 놓고 본다면 일시적 반등에 좀 무게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시적 반등. 네 거래량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시 말씀을 하시는데 잠실 같은 경우에 좀 올랐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송파구죠? 네 송파구. 송파구의 핵심이 우리가 이제 강남권 하면 강남 서초 송파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고행크님 알고 계시지만 작년 11월 12월에 가장 급락했던 아파트가 어디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노도강도 있었지만 이게 송파구 잠실이었어요. 강남 서초가 아니라. 물론 이제 뒤늦게 강남 서초도 급락한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잠실의 대표적인 엘리트 아파트라고 있죠. 엘스 아파트. 엘스. 프리지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34평. 우리가 국민평형 가장 인기가 있는 평형이잖아요. 이게 고점이 2021년 한 10월경에 한 28억씩 했었어요. 엘스 같은 경우는 29억도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1월까지 떨어진 걸 보면 이제 작년 11월 12월 해가지고 급락해가지고 19억 7천까지 떨어졌었어요. 그게 이번에 다시 23억 정도로 다시 회복해요. 그러니까 3, 4억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롤러코스터를 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가격이 급락하니까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겠죠. 또 보험 이사 처리되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도 되겠다. 좀 바닥권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매물이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잠실 쪽에 송파 쪽에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100여 건으로. 그러면서 소위 바닥 짓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유가 중요한데 정부가 1, 3대책 내놓았잖아요.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잖아요. 15억 원 초과 대출도 가능했고. 초과 대출 가능. 네. 그리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한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나 우리의 취득세 중과 조치를 좀 이게 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이런 완화 조치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강남권에 좀 많이 떨어진 잠실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실만 눈여겨봐야 될 건 아니고 노도강이라고 해서 소위 또 이거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특례보험자리론을 내놓았잖아요.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도강이 또 삼사십 퍼센트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실수요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노도강뿐만 아니라 강남의 잠실 지역 아파트의 금며물이 거래되었고 또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어지겠습니다만 워낙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반등이 이어질지 여부는 현재 좀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많다. 그런 면에서는 확신을 하고 지금 집을 살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송파구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조금 반등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30% 떨어졌어요. 아까 보니까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현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더 추세를 지켜보아야 통계적으로 좀 의미 있는 지표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완화를 지금 예고는 했는데 아직 법은 통과가 되지 않았죠? 그렇죠. 혹시 만약에 법이 통과 안 되면 취득세를 더 물어야 되니까. 앵커께서 굉장히 날카로운데 이거 빨리 여야 간에 국회에서 입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정부가 작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조치를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발표는 했는데. 아직 법이 시행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믿고 샀다가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발표를 믿고 산 분들이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벌써 3월이 됐잖아요. 우리 경정 청구 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예요? 경정 청구. 그러니까 다시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중과 세금을 냈다면. 이게 이제 소위 중과 세율이 4%와 3주택자금 8%거든요. 이미 세금 내면 나중에 법이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이래서 3%로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경정 청구를 하면 좀 절차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규제 완화 관련해서 지금 강남과 목동이 다음 달 규제 지역 만기가 와요. 제일 빨리 오는 거죠. 지금 규제 지역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가 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보도는 연장을 한다. 풀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죠. 지금 언론의 보도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보도가 나와요. 저도 봤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약 풀리든 안 풀리면 어떤 영향이 시장에 줄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4월 26일이 다가오는데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잠실과 목동, 성수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의도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 풀릴 가능성이 아주 낮다. 높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서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전문가들은 이번에 좀 풀릴 것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지금 규제 완화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건축, 재개발도 완화하고 또 세금도 부담도 줄어들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는데 그러니까 그 의구의 행보를 맞추어서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언론의 발언에서 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는 집값이 조금 더 내려가야 한다. 더 내려가야 한다. 원희룡 장관도 앵컨이 말잖아요 사실은 이제 PIR 지표를 말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십 군데 한 십 이 정도로 내려가야 한다 그러니까 원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어쩌면 맥락을 같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PIR이 가격 소득의 얼마 정도 소득을 해야 가격이 되느냐 그런데.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죠. 이미 다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조금 내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오 시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집값이 조금 더 내릴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초기 가격 정도로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 말에 다소 좀 듣는 분에 따라서는 집주인들은 좀 섭섭할 수 있지만 동의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1년 정도는 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부역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요자 외에는 그러니까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은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강남이나 목동이나 여기 성수동 이런 지역들은 집값 좀 상승으로 전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상승 전환이 어려울 거다 이런 지역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주택 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한국은행이 주택 가격이. 세 가지로 보입니다.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는 집값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좀 흥미로운 게 대마 불사다. 이때 대마는 아마도 강남권의 아파트나 재건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마 불사는 없다. 대마 불사는 없다. 네 그리고 이 세상에. 강남이라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다 계속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한 방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만 갖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기조가 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또 DSR 기조도 있으니까 집값이 좀 그런 면에서 어렵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금리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 실물 경기가 좋아지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경상 수지라든지. 그리고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이 떨어질 거란 기대감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누적된 객 투자자의 이런 물량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곁들여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객관적 근거가 있고. 따라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대로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보고 또 다른 보고서를 보면. KB나 보고서를 보면 향후 집값은 5 내지 1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와 연결 지어본다면 적어도 집값은 올해 상반기 내지는 올해까지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러니까 전셋값과 매매가격 하락, 동반하락 추세 기조는 좀 올해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합니다. 한국은행도 말씀하신 대로 매매와 전셋가격이 동반하라는 게 조금 특이하다 그러는데. 특이하다 그랬죠. 요즘 전세가 조금 늘고 있다면서요. 다시 월세에서. 혹시 전셋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전세와 매매가격의 결정, 가격 결정 원리가 좀 달라요. 시장 작동 원리가. 잠깐 언급하면 우선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는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이 결정되는 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세 가격은 오르거나 내리지 않죠. 그런데 우선 전세가격 하락폭도 좀 둔화되고 있어요. 서울은 최근에. 그래서 추가 하락은 좀 크지 않을 거다. 두 번째 1차 전세가격은 올해까지는 내리지만 서울은 내년부터는 좀 오를 가능성도 좀 점쳐져요. 입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아파트인 경우. 그리고 전세가격이 하락이 멈추거나 상승으로 전환되어야 매매가격. 그러니까 2차 가격인 매매가격도 변화가 온다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 최근의 특징은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특히 전세자금 대출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월세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또 비회에 나옵니다만 월세가 많아지는 거에서 최근에는 다시 전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아니면 반전세, 월세인데 전세가 금리만 안정된다면 가장 주거비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공공임대라든지 장기 전세 이런 주택의 공급을 좀 늘리는 게 서민주거복지향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시장 동향 관련된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